안녕하세요. 맵플러 라이브러리의 기초 사용법 튜토리얼 강의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이균입니다. 우선 오늘은 어떻게 맵플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강의에 앞서 준비사항으로 구글 콜앱을 준비해 주시고 파이썬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맵플러 라이브러리란 쉽게 말하면 그래프나 데이터를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화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맵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넌파이 객체 같은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의 분포나 어떤 시각적인 형태가 있는지 또한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지 등 이런 아웃라이어 디텍션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그런 csv 파일을 그래프 형태로 바꿔준다든지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늘 실습은 구글 콜앱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익혀보겠습니다. 자 바로 간단한 직선 그리는 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 맵플러 라이브 점 파이플러스을 간단하게 이렇게 plt라고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플롯 함수에 숫자 리스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플롯 함수는 리스트의 값들이 y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x값을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에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x값이 자동으로 0부터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0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2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5,6까지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show 함수는 그래프를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내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또한 이런 플롯 함수에서 x축 데이터랑 y축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x가 1일 때 y가 1, 그리고 x가 1일 때 y가 2, x가 3일 때 y가 3 이렇게 잘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이틀이나 x레이블, y레이블 같이 다양한 정보를 또 기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레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타이틀은 xy그래프라고 표시해 준 것과 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타이틀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x레이블과 y레이블에 패딩과 폰트라는 속성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x레이블에 패딩을 50이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x레이블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폰트로 이렇게 컬러는 블루, 웨이트는 볼드, 그리고 사이즈는 14와 같이 다양한 속성을 적용해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레이블에 파란색으로 볼드체로 이렇게 크기 등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롯 이미지들을 저장도 할 수가 있는데 파이플로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savefig 함수를 호출만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렙 노트북에 picture.png라는 이런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로컬 환경에서 돌린다면 로컬 환경에 잘 저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legend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legend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레이블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 플롯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함으로써 각각의 곡선을 그래프에 표시를 하고 스타일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원래는 이쪽에 있었던 레이블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오른쪽 밑으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크는 lower right라는 이런 속성을 적용해서 레이블의 위치를 오른쪽 밑으로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왼쪽 그림에서 데이터가 이쪽에 왼쪽 위쪽에 다 몰려 있다면 레이블과 겹쳐서 잘 안 보이게 될 텐데요. 이럴 때 레이블의 위치를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서 데이터와 레이블이 겹치지 않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블의 열 개수를 달리 할 수도 있는데 디폴트로 N 컬럼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레이블들이 세로로 나타내지고 이렇게 세로로 나타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N 컬럼이 2라고 나타내주게 되면 이렇게 1행 2열로 가로로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마커라는 것인데 이렇게 마커를 이용해서 다양한 옵션을 줘서 그래프의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런 실선 형태의 그래프라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잘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다면 이렇게 마커 옵션으로 좀 더 수월하게 어디에 데이터가 찍히고 이걸 선으로 이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 종류를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실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dashed로 하느냐 아니면 아주 작은 점인 dot로 하느냐 아니면 이걸 섞어서 dashed dot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4가지 옵션이 있는데 맵플러 라이브러리에서 선의 종류를 지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폼의 문자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dash 하나만 적용해서 이런 솔리드를 나타낼 수가 있고 딱딱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dashed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colon을 사용해서 이 점, dot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ash랑 점을 이용해서 dash, dot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 나타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float 함수에서 이런 inline style 파라미터 값을 적절히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문자율 포맷과 같이 solid, dashed, dot, dashed더트라는 이런 4가지 선 종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mapflot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럿 모듈의 subflot 그리고 subflot 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분을 하시라고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ubflot 함수는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그림에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럿에 두 개의 이런 그래프들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subflot의 2, 1,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각각 n row 즉 행의 개수 그리고 n columns 열의 개수 그리고 인덱스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를 보면 우선 x를 파이 곱하기 10 이라는 너비에 500개의 점을 찍어서 균일하게 찍고 이때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인덱스의 이런 사인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해서 각각 사인 그래프는 위에 코사인 그래프는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네 또한 헷갈리기 쉬운 이런 예제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subflot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 볼 것입니다. 이 subflot라는 함수는 figure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figure랑 axis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xis 0에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고 axis 1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각각 이렇게 첫 번째 행의 사인 그래프를 두 번째 행의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2라고 그려지게 되면 하나의 행의 두 가지 그래프가 한꺼번에 그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신 뒤에 정답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y는 x제곱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는 문제이고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9에서 9까지입니다. 이때 numpy의 어레인지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여러가지 속성은 다음 여기 힌트를 참고해서 한번 각각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각자 한번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정답을 한번 보겠는데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범위를 이렇게 넘파 어레인지로 마이너스 9에서 9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x좌표가 주어지게 되고 이후에 플럿 함수에 x좌표와 y좌표가 리스트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y1에 x제곱 y2에 마이너스 x를 각각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후에 아까 힌트에서 봤던 이런 속성들 인라인은 대시 도트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은 도트 마커 그리고 컬러 그 다음에 레이블 레이블 뭘로 할 건지 그래서 여기에 레전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x 레이블은 뭘로 할 건지 y 레이블은 뭘로 할 건지 이렇게 어 모두 표현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바 함수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예제와 같이 범위는 마이너스 9에서 9까지 로 적용을 해주고 이렇게 바 바라는 이런 함수에 x제곱을 x와 x제곱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래프가 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컬러 속성 그리고 width edge color 라는 이런 속성들을 넣어봤습니다. 컬러로 y를 넣어줬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그 다음은 width는 1.0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아까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그래프 사이에 어떤 간격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런 너비를 늘려주게 됨으로써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엣지 컬러로 light gray 라는 이런 속성을 줬는데 그래프의 엣지마다 이렇게 각각 light gray 라는 이런 색깔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터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터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이런 직교자표계 평면에 점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스케터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케터는 특정한 공간상의 각가지 데이터가 얼마나 분포가 많이 되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그려질 수 있게 했는데 각각 데이터는 x랑 y좌표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0부터 100까지 랜덤한 인트값을 갖게 해줘서 컬러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또한 사이즈도 pi 곱하기 천원에서 이렇게 10개의 사이즈를 나타내 주었고 이후에 이렇게 x랑 y좌표 그리고 컬러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알파는 알파를 통해서 어떤 동그라미의 투명도를 나타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박스플롯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스플롯은 주어진 데이터를 박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의 중앙을 이렇게 가운데 실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런 박스 형태에서 박스의 위쪽 선분과 아래쪽 선을 각각 위쪽은 데이터의 75% 아래쪽은 데이터의 25%를 의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데이터의 75% 이를 Q3 라고 읽었는데 그리고 데이터의 25%를 Q1 이라고 읽었는데 Q3에서 Q1을 뺀 것에 1.5배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동떨어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떨어진 데이터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의 중앙값이 어딘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아웃라이어 이상치들을 한눈에 보기가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스 플롯에 대한 코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np. 랜덤모듈의 노멀 함수는 정규분포로부터 난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난수를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한 뒤에 박스 플롯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잘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y 값도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제한을 두고 그리고 x 레이블과 y 레이블 각각 잘 표현을 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맷 플롯 라이브러리 기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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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